자산대비 93% 적평가 10배 가도 얘는 누가 뭐랄게 없는 회사입니다. 자 올해 1분기 2분기 적자인데 재무구조상으로는 무조건 들고 가야 돼요. 지금 자리에서는 정말 10배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. 있어요. 신호도 떨어졌고요. 주봉의 신호를 한번 볼게요. 자 일단 역배율이 나왔어요. 이 중국 회사에서 믿질 못해서 그렇지. 자 신호는 10도 미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. 자 1분으로 한번 볼게요. 자 여기서 신호 나오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여기서 변화가 좋죠. 자 변화한 자리를 한번 봅시다. 220 미만으로 230이죠. 재볼게요. 자 이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뚝 떨어지고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변했어요. 몇 도 5도 자 5도인데 이 자리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나오고 있죠. 그냥 들고 가세요. 이거 10배 나올 수 있어요. 볼륨센츄리에 9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 1차적으로 여기는 가니까 한번 여기까지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들고 가요. 450원까지 돈은 없다 생각하고 450원까지 들고 간다. 알았죠? sekali 아시정'. 고마워. X7 ahu